여기 놓고 여기 놓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치면 안되고 이렇게 구부리고 언니가 봐야 집중해야지 형생님한테 구부려야 해 이렇게 하고 이 손으로 이 손으로 옳지 아직 손가락이 짧나보다 색상 헷갈리는 발음이 있는데 어떻게 알아들었어? 태리가 그렸어요 그 자상한 표정 뭐지? 두껍두껍 소리 나면 하랍게 안 남았거든 어 그러네 사랑해 사랑해 이거 아이가? 애파 탔어 너 내가 어디 고를까? 신동생 까서 줘 까서 아니겠다 응 그 언니 거야 엄마 신호여 줘 응 알았어 기타조이 줘 어? 기타조이 기타조이 달라고? 응 나한테 맡겼어? 응 언제 맡겼는데 그냥 뭐 생각했지 야 이거 무슨 짓이야 원래 이런 망쳐먹어 너 원의식으로 같이 먹는거야 그러면 어머 어머나 어머나 거침없이 가루를 털고 거침없이 털고 거침없이 땅콩이가 먹고 발로 거침없이 쓸고 발로 거침없이 모아서 다시 먹고 바닥에 떨어진건 다 땅콩일거야 수영 났어 어머 거침없이 닦고 옷에 닦고 거침없이 또 먹고 거침없이 하품하고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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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고소해 이거 아 그래? 엄청 고소해 고소해 거침없이 털고 거침없이 닦고 거침없이 뛰고 땅땅땅땅 그랜적 있어? 진저러? 엄마 머릿속에 지우개 했나봐 키워나왔나 맛 어때? 맛이 예쁘다고? 빵구야 빵구 빵구 맛이나? 주스 되겠다 빨리 먹어 주스 되겠다 진짜 빨리 먹어라 주스 되라 얍 이 맛을 표현 한번 해보실게요 상태리씨 딸기맛이예요 딸기맛이요? 네 토마토인데 딸기맛이나요? 네 맛이 어떠세요? 맛이 어떠시냐고요? 밀착취제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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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